사막의 생수입니다. 왜 야곱은 알면서도 에브라임에게 장자축복을 했을까요?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장자축복했는데 야곱은 알면서도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삭이 야곱을 장자축복한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느끼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왁께 묻자 온대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일반적으로 태아가 태 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발길질을 해서 산모가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 중에 있는 아이가 발로 차는 태동을 느낄 때 산모는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동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은 그냥 발길질이 아니라 둘이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ruggle together 리브가는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씨름하듯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주두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예감을 가진 리브가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는 민족의 조상이 될 텐데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으며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게시해 주신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힘이 강해서 힘으로 하면 에서가 이기지만 실상 주두권은 작은 자 즉 야곱이 줄 것이며 에서는 힘이 세지만 결국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여호와의 구원은 힘이나 무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두권 즉 영적 장작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태 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게시를 듣고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야곱이 이삭에게 장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백사가 되어 눈이 멀고 지각력이 떨어져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찾아인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실상 이삭이 원하는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남이 장작권을 받는 것이 순리이며 사내다운 에서를 실제로 매우 늠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생각에는 아들이 유약하고 싸움도 못하고 내성적이면 사내자식이 저래서 뭐 했을까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찼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남성성을 매우 중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가 장남이고 사나이답기 때문에 장작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차자로서 장작권을 받아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하고 20년 만에 두 여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아 아버지 이삭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에서의 원하는 다 풀어지고 에서는 야곱이 없는 이삭의 땅에서 장자 노릇을 하면서 재물과 땅을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에서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실상 이삭은 백세에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졌지만 웬일인지 그 후로 80년을 더 살게 되고 마지막 믿음의 장자인 야곱과 산업의 장자인 에서의 문안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삭의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에돔의 본산인 세일로 옮겨서 비로소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땅 헤브론을 떠난 것은 표면상 야곱과 에서의 소유와 갑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실제적인 장자인 야곱에게 에서가 자리를 내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서 이삭의 산업을 양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에서는 더 넓고 좋은 산지를 찾아서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의 실질적인 위협을 주시고 야곱은 열두 아들과 함께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의 터를 닦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자권의 여정은 길고도 험하고 고단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편해로 인한 형제들 간의 갈등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름에 빠져 살아간 22년간의 세월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 편안한 노후를 보낸 야곱 야곱의 장자권 취득 과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굴곡이 많았지만 결국 요셉의 품 안에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완성은 애곱에서 요셉을 만나고 난 후였습니다. 실상 야곱이 애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지만 애곱에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애서와 원수가 되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야곱의 삶은 고달프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곱왕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장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넷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넷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여기서 험악한 이란 말은 Evil, Bad, Calamity 즉 악랄한 불쾌한 재난 수준의 삶이었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장자권이 이런 것이었다면 다시는 장자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삶이 마치 재앙이며 재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애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애곱에서 요셉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장자권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천국 시민권 장자권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보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문병했습니다. 야곱은 이때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데 르벤과 시몬의 두 몫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애곱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보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왜 야곱은 열두지파의 두 몫의 복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실제로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장자인 르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가늠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몬과 레이는 디나 강간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남자들에게 한례를 행하게 해놓고 3일쯤 고통 중에 있는 세겜 남자들을 칼로 사륙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루벤과 시몬 레위의 몫을 빼앗아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 쪽에 문하세를 앉히고 왼손 편에 에브라임을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해서 반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문하세에게 얹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고 반대로 옮겨주려고 하자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오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야곱은 왜 장자인 문하세를 두고 찾아인 에브라임을 앞세우며 축복을 했을까요? 동명상련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에브라임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 10개를 빼앗아 솔로문을 대적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결과 에브라임은 교만하고 배교적인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에브라임의 나라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속임수로 장작권을 바꿔서 야곱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장작권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이루게 되었지만 야곱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에브라임을 앞세워 장작권을 넘겨줌으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우상숭배와 베드로 넘겨주는 비극적인 결과가 긴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실수도 선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의 의지나 또는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한때 실수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후에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